수 개월 동안 피해 어구와 각종 해조류 등이 감긴 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포획 대신 바다에서 돌고래에 붙어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인간의 활동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원 기자입니다. 생후 1년 된 어린 남방큰돌고래 몸에 낚시줄이 감겨 있고, 꼬리에는 해조류 같은 부유물이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몸을 돌리며 제자리를 맴도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이상신호인 정형행동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개월 넘게 고통받으면서 갈수록 잠수능력이 떨어지고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어구에 걸린 채 바다에서 생활하다 상황이 악화된 어린 남방큰돌고래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4일 해수부 승인을 받아 대장읍 해상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포획을 하지 않고 바다에서 부유물과 폐어구를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훈련을 마친 구조팀들이 조심스럽게 돌고래 무리에 접근합니다. 다행히 작업 첫날 꼬리에 붙어있던 부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돌고래 몸 길이 정도인 해조리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꼬리에서 없어진 모습이 한눈에 확인됩니다. 현재 돌고래 입과 몸, 꼬리에 낚시줄 같은 폐어구가 휘감겨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 돌고래 관광 유람선이 다니고 있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떤 회피 행동을 보인다든가 스트레스를 보인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좀 천천히 다가가고는 있지만 주변에 워낙에 여러 종류의 선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주둥이부터 몸통 꼬리까지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제거됐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를 제거했을 때 얘가 좋아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 2015년 이후 낚시줄 등에 걸려 발견된 난방큰돌고래 5마리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도되는 첫 구조작업을 통해 인간활동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